민간 투자 방식으로 방향이 바뀐 CTX, 즉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는 변수만 없다면 5년 정도 준공을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민자노선은 어떤 점이 다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정재형 계좌가 취재했습니다. CTX를 짓고 운영하겠다고 나선 민간업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의 대표 건설사로 참여 중인 DL-ENC입니다. 아직 사업 의향서만 제출한 상태지만 이들의 구상은 당초 정보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 지하철 반성역부터 청주공항까지 60.8km였던 정보안과 달리 시작 지점을 정부 대전 청사로 앞당겨 길이를 7km 늘리고 청사에서 반성역까지 직선 철로를 새로 깐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보안 대비 시속 70km가 더 빠른 급행열차를 투입해 오가는 시간을 더 줄일 예정입니다. 충북 입장에선 민간 자본 투입으로 공사비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뿐만 아니라 KTX 세종역 신설 명분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송역과 세종 간의 교통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엄청난 논란과 큰 돈을 들여서 뭔가를 새로 할 필요성을 찾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39년 이후로 예상됐던 준공 시기도 민자로는 적격성 조사 등 행정 절차에 5년, 공사 6년을 합해 2034년 준공도 가능하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 다만 앞으로 따져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역 한 곳을 짓는데 천억 원이 넘는 데다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역사 개수를 축소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과 도청, 주요 대학 등 충북이 원하는 역 횟수는 무려 8개입니다. 또 대전 구간이 늘어나면서 경부선과 연결하면 바로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대전 세종 구간의 우선 착공 주장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데다 나랏돈으로 짓는 것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요금이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인지 정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준공 이후 운영비 보전 여부도 관건인데 충청북도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적자로 매년 수백억 원씩 보전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협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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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